콘헤드 두상은 주입뼈 보영물을 넣어서 해결하는 법 말고는 콘헤드 부분만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 콘헤드가 뭐냐면요 두상이 이렇게 생긴 거에요 마우스라서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생긴 건데 그러면 보통 생각할 수 있는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메꾸는 방법 밖에는 사실 현실적이지 않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은 어 뭐 이렇게 이렇게 자를 수 없냐 여기 이렇게 자를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사실 뭐 뼈가 아주 두껍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뼈가 많이 두껍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벼 있는게 아니잖아요 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깎겠다고 뇌를 뼈밖으로 드러낼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조금 위험한 수술이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냥 주변을 메꾸고 어느 정도 조금은 낮출 순 있어요 그래도 그 뼈 두께가 어 베니아판처럼 두 장이거든요 피질골이 안에 헤멀고리고 근데 요 두께가 피질골 두 판 두께가 대략 한 8mm에서 한 12mm 까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은 줄일 수 있지만 웬만하면 거기 뼈는 손 안 대는 걸 권하죠 그래도 뇌를 보호하고 있는 안전장치인데 모양 때문에 그거를 덧대서 보호하는 것을 강화하는 건 모르겠는데 깎아서 약하게 만드는 건 좀 불안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